다른 뜻에 대해서는 나침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수증기가 부착된 나침반 나침반은 항공이나 항해 등에서 방향을 알기 위해 쓰는 기구이다. 지남침이라고도 한다. 자석이 지구의 자축을 향하는 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자기 나침반 중 단순한 것들은 관성기 중계 내에서 자축에 기반한 방향을 알려준다. 이러한 방향을 자북극 혹은 자남극이라 한다. 한편 회전 나침반은 빠르게 도는 바퀴가 마찰에 의해 멈추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회전축의 방향이 지구의 회전축과 평행하게 됨을 이용한다. 이때 관성기 중계 안에서 결정되는 북쪽과 남쪽을 각각 진북과 진남이라 한다. 천측 나침반은 천체를 관측하여 방향을 판별한다. 일반적으로 나침반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방위기점을 찾아내는 장비가 있다. 어떤 gps 수신기는 일정 거리 떨어진 2개 혹은 3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선박 혹은 비행기에 부착되어 방위기점을 알아낸다. gps 의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파를 이용해 각 안테나의 정확한 상대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설치된 방향을 기준으로 방위기점을 알아낼 수 있다. 단일 gps 수신기도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는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위치의 변화를 통해 움직임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항 방향과 다른 바람이나 해류 영향 때문에 상당량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자기 나침반은 자화된 지침이 지자기장에 반응하여 방향이 바뀌도록 되어 있다. 자기 북쪽에 반응할 수 있는 자성체라면 무엇이든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다. 나침반은 일반적으로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의 기본 방위를 나타낸다. 나침반은 독립 자기 막대 또는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킬 수 있도록 축에 자유롭게 회전되게 고정되어 있거나 유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침반은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에 중국 한나라에서 발명되었다. 일반적인 나침반은 1300년대의 중세 유럽에서 발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20세기의 액체를 이용한 자기 나침반로 개량되었다. 자기 나침반의 원리, 편집, 나침반은 자기 북쪽을 가리키는 지침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자침이 지자기장을 따라 정렬되기 때문이다. 자기장이 자침의 토크를 작용하여 바늘의 한 끝을 지구의 북쪽 자극으로 잡아당기고 반대쪽을 남쪽 자극으로 잡아당긴다. 자침은 마찰이 적은 회전점에 놓여 있고 고급 나침반은 보석 베어링에 고정되어 쉽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침반이 수평으로 놓였을 때 몇 초간의 진동 이후 나침반의 한 끝이 북쪽 자극을 가리킨다. 자석 혹은 나침의 북극은 붕반구 지구의 북쪽에 이끌리는 쪽을 말한다. 나침반의 북극은 항상 색깔, 야광 페인트, 화살표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문가용 나침반은 바늘 대신 디스크로 고정된 회전점에 막대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방위기전과 각도가 표시되어 있다. 더 나은 나침반은 액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늘이나 디스크가 액체가 채워진 용기 안에 있어 감쇄진동 이후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일반적인 나침반에 비해 빠르며 바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에서 지도 위에 방위는 진북, 즉 지구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다. 지구의 자축과 큰 차이가 없긴 하나 지지락적 축이 약간 다름으로 나침반은 진북을 가리키지 못하며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한다. 나침반의 지면에서의 위치에 따라 진북극과 자기북극의 각도차가 달라지며 이를 자기평각이라고 한다. 자기평각은 대부분의 지도에 그려져 있어 나침반의 위치를 보정할 수 있게 한다. 자축 근처의 지역에서는 지자기장의 차이가 커 자기평각이 매우 큼으로 자기 나침반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른 장비를 이용한다. 자축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는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있었다. 지구상 어느 위치에 있는 관찰자라도 자기평각이 있으며 이는 위치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자기평각이 적다. 어떤 자기 나침반은 자기평각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진방향과 자기 방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나침반의 사용자는 그 지역에서의 자기평각을 정확히 알고 나침반을 조정해야 한다. 최초의 나침반은 자철석으로 제작되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천연 자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놓였을 때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나침반은 보석을 찾거나 집털을 선택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지만 이후 11세기 송나라 때 항해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나침반은 천연 자석으로 자화된 철 바늘로 만들어졌다. 나침반 도입 이전에 항해사들은 목적지의 방향은 주로 천체의 위치를 관찰하거나 특징적인 구조물을 관찰함으로써 현재의 위치와 목적지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날씨가 흐릴 때 바이킹은 근청석이나 복굴절 결정을 이용하여 태양의 방향과 고도를 알아냈다.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이 정보를 통해 그들의 방향을 알아내기 충분했다. 바이킹들보다 남쪽에 살던 유럽인들은 이러한 기술을 몰랐으므로 나침반이 발명되고야 악천우에서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뱃사람들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바다를 통한 교역이 늘어나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자기는 본래 항해용이 아니라 중국에서 풍수지리나 미래를 넘치는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자기 나침반 역시 항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라 주변의 환경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정렬되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윤도라는 특수한 기구에 끼워 사용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 정렬되는 천연자석 자철광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메소아메리카에서 크로서 크로서 과 코코가 올맥 문화의 적철석 유물을 발견하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천에서 천사백년 전이 유물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천문학자 존 칼슨은 기원전 천년 이전 올맥에서 자침을 이용한 풍수점을 시행했다는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가설을 세웠다. 천문학자 존 칼슨은 올맥 문명이 아마 자철석을 적어도 기원전 천년 전부터 신성한 장소를 찾는 풍수지리적 목적으로 썼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만약 이것이 참이라고 밝혀진다면 중국인들이 2000여년 전에 풍수지리에 자성을 사용한 것에 앞선다. 칼슨은 올맥 문명의 사람들이 방향을 찾는 유사한 유물을 천문학적 혹은 풍수지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길을 찾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예상했다. 유물은 한쪽 끝에 호미파인 자철석 막대로 언제나 북쪽으로부터 35.5도의 위치를 가리키나 모든 부분이 있었을 경우 북쪽과 남쪽을 가리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칼슨의 주장은 그 유물이 실제로는 장신 꾸였으며 나침반으로 쓰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는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으로 반박되었다. 몇 가지 다른 적철석이나 자철석 유물이 콜럼버스 이전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항해용 나침반의 발명은 9에서 11세기 사이에 항해를 위해 중국의 학자들이 사용한 것이 시초이다. 비록 현재의 기록은 단지 중국의 나침반 사용이 유럽이나 중동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역사학의 일반적인 정로는 아랍이 중국으로부터 나침반을 전파받고 다시 이를 유럽에 전파했다는 것이다. 한나라의 남쪽을 가리키는 국자. 한나라 시대의 국자 나침반이 자화된 자철석이라고 추측한다. 나침반이 정확히 언제 발명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되는 고대 중국어 참조 문헌이다. 몇몇 저자들은 이것이 나침반의 최초 사용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자석 나침반을 군대 행군에 사용한 것은 1044년 이전이지만 항해시대에 나침반을 사용하였다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1117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상용적인 중국의 나침반은 물위에 자성바늘을 띄워놓는 형태 였다. 송나라 시대부터 원나라 시대까지 중국인들은 물이 필요 없는 나침반을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이전에 물을 사용한 나침반만큼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살인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1325년의 진원정에 의해서 출판되었지만 그 내용은 1100년과 125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중국의 건조 나침반은 걸어놓는 형태였다. 거북이 모양으로 공예된 나무로 만들어진 골격은 판자를 이용하여 거꾸로 걸어 그 안에 자철석을 밀랍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그 상태로 자철석이 지구자 기장의 힘을 받아 회전하면 거북이 꼬리에 달린 바늘은 항상 자북을 가리키게 된다. 하지만 유럽의 나침반의 지침면 위에 회전점을 이용하여 상자 모양으로 만든 나침반 형태는 16세기의 워크홀한 일본인 선장의 전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의 매다는 디자인의 나침반은 18세기까지 잘 사용되었다. 그런데 크로이츠에 의하면 건식 바늘에 대한 문헌은 1150년부터 1250년 사이에 한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그 문헌에는 명확하게 중국항해사들이 이 건식 나침반을 사용하였다는 암시가 없으며 물을 사용한 나침반을 16세기까지 사용하였 다고 주장한다. 명나라 시대의 항해 나침반 48 방위 나침반을 바다 항해에 처음으로 사용한 기록은 원나라 시대의 외교관이었던 주달 관이 쓴 진라 풍토기에 있다. 그는 1296년 온주에서부터 안코르 토무로의 항해를 자세하게 기록 하였다. 그의 배가 온주에서 출항할 때 선원이 항상 같은 방향인 남서 22.5 도를 가리키는 바늘을 가지고 탔다고 한다. 그들이 베트남의 도시인 바리아에 도착하고 난 뒤 선원이 가지고 탔던 쿤센 바늘 은 남서 52.5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한다. 명나라의 장군인 정해의 마오쿤 지도로 알려진 항해지도는 정해의 여행에 관하여 바늘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았다. 중국의 첫 번째 나침반 발명 이후에 나 침판의 확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크로이츠에 따르면 현대학자들의 견해는 중국의 발명이 유럽의 첫 번째 나침반에 대한 언급보다 150년 앞서 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나침반에 있어서 서반과 동양의 중개자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록이 무슬림의 기록보다 앞서다는 점이다. 자기에 관한 서간에 그려진 14세기 피터 페레그리누스의 피본 나침반 14세기의 피본 나침반 바늘은 피터 페레그리누스 피터 페리그리너스의 자기에 관한 서간 에피스톨라 대 매그넷을 따라한 것이다. 알렉산더 네컴 아렉산더 네컴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온 후 사이렌체스터에 있는 아우구스티니아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1187년에서 1202년 사이에 쓰인 도구에 관하여 대유텐실리버스와 물성론 대 내추리스 레럼 위본문에 있는 영국 해협의 지역에서의 자기 나침반 사용에 대해 보도했다. 1269년 페레그리누스는 천문학적 목적을 위해 그가 이전해 자기에 관한 서간에서 항해를 위해 했던 건식 나침반 에 대한 유명한 묘사처럼 유독 나침반을 묘사했다. 지중해에서의 나침반의 도입은 처음엔 그저 물이 있는 그릇 안에 떠 다니는 자성 포인터였을 뿐이었 지만 추측항법의 방법으로 점점 발전되었고다. 마침내 포르톨라노 해도의 발전은 13세기의 후반부의 겨울에 더 많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중해의 겨울은 깨끗이 갠 하늘이 드물다는 고대의 관습 때문에 10월 과 4월 사이의 항해가 감소한 반면 항해 시즌의 연장은 점차적이지만 일관된 증가를 낳아 1290년 늦은 1월 과 2월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 으며 12월에 끝이 났다. 이 일은 적어도 몇 달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다. 그 예로써 베네치아 호위대들이 레반트 지역으로의 왕복여행을 1년 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동시에 13세기 십몇 년간 지중해부터 연구개혁까지의 상업적 항해들 덕분에 지중해와 북유럽 사이의 교통 또한 증가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침반이 비스케이만을 가로지르는 것을 더 안전하고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로이치와 같은 비판가 들은 나침반에 의한 항해의 시작이 더 나중인 1410년이라고 생각했다. 항해사의 나침반 현재 크로이치 에 따르면 새 증거의 발견이 없는 이상 나침반에 관한 중국인의 언급이 그 어떤 유럽인보다 150년이나 앞 썼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기록이 이슬람보다 유럽 이 먼저 기록했다는 증거 때문에 생긴 아랍인들의 동서양 중재인 으로서의 기능 실패는 혼란스러운 의문을 남겼다. 중국 항해 나침반의 출연이 유럽 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다는 것과 초기 나침반의 모양이 물이 차 있는 그릇에 자성 바늘이 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슬람 세계의 물고기 모양 철제 나침반에 관한 초기의 언급은 1232년 에 발간된 페르시아 동화책 에서부터 나왔다. 이 물고기 모양은 전형적인 초기 중국의 디자인이다. 물이 담겨있는 그릇에서의 자성 바늘의 형태 나침반에 관한 아랍의 초반 언급은 1282년에 예멘 술탄의 천문학자 알 아슈라프 알 에슈레프 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나침반을 천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아랍의 항해에서 40년 정도 먼저 나침반을 사용했다는 목격을 묘사한 이후로 몇몇 학자들은 아랍 세계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1300년 이집트 천문학자와 이븐 사이먼의 시간 알리머니 쓴 또 다른 아랍의 논문은 건식 나침반이 메카의 방향을 찾기 위한 카바 지표 로 사용되었다고 묘사한다. 하지만 사이먼의 나침반은 페레그리누스의 나침반처럼 지친 면이 없었다. 14세기에 시리아의 천문학자와 이븐 알 샤티르의 시간기록원이 전 세계적인 해시계와 자기 나침반을 포함하는 시간기록 장치를 발명했다. 그는 살라트에서 기도할 시간을 찾을 목적으로 그 장치를 발명했다. 아랍 항해사 또한 이 시기에 32 방향 나침반을 도입했다. 인도에서 나침반은 항해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름이 들어있는 컵에서의 철제 물고기 위치 때문에 마샤 얀트라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나침반이 소말리아와 수알리히 도시왕국에 있는 동아프리카 무역센터 까지 위치하는 실크로드에서 무역을 통해 동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증거가 있다. 또한 수알리히 해양상인과 항해사들이 나침반을 소유했던 적이 있고 그 나침반들을 수알리히에서 다우선의 항해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나침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석 막대가 필요하다. 이는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철과 같은 금속의 자성이 정렬되어 자화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약한 자성의 자석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 예로 자철석을 반복적으로 철 막대기에 같은 방향으로 문질러 더 강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자성을 띈 막대를 마찰이 적은 고정점 위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다. 이제 북쪽과 남쪽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막대기에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보통 관습적으로 북쪽 방향을 표시한다. 바늘을 자철석에 문지른다면 바늘은 자화될 것이다. 코르크 조각에 이 바늘을 집어넣고 그릇에 물을 받아 그 물 위에 바늘이 꼽아진 코르크 조각을 띄워놓으면 나침반이 된다. 이 방법은 건식 나침반이 약 1300년에 발명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소련군인의 손목 나침반 반시계 방향의 방위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 나침반은 동서남북 4가지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후에 중국은 24개 유럽은 32개의 등간격 구간을 더 나누어 나침반의 지침면에 표시하였다. 이를 방위라고 한다. 현대에는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를 36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쪼갠 360도 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19세기의 유럽인들은 그레드, 그레이드 또는 곤이라고 부르는 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는 직각을 100GRADS로 두어 한 바퀴를 40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또한 이를 10배로 다시 나누어 한 바퀴가 4000DCIGRADS가 되는 단위를 군대에서 사용하기도 했었다. 많은 수위 군사체계는 프랑스의 밀리임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라디안 단위를 1000배 한 것으로, 이는 반지름이 1km이고 각이 1MILLIRADIAN인 부채꼴의 호위 길이는 1m가 되기 때문에 계산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러시아 황실은 원을 600개의 구간으로 나눈 체계를 사용하였다. 소련 연방은 이를 10배 더 짧게 쪼개어 밀스, 란 단위를 붙여 소련 연방과 바르샤바 협정국, 동독일에서 사용되었다. 이 체계는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하며 아직도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구의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의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 변화에 바늘이 기울어 바늘이 지침면과 만드는 마찰에 의해서 부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시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나침반 생산자들은 5개의 구역에서 균형을 맞춘다. 첫 번째 구역은 붕방구에서 시작하여 5개의 지역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한다. 몇몇의 나침반들은 특별한 바늘을 이용하여 특정 지구 위치에서의 자기장에서도 정확한 자북을 가리키도록 한다. 다른 나침반들은 라이더라 불리는 작은 미끄러짐 균형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장치는 지구 장기장의 위치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바늘이 기우는 것에 반대의 힘을 가해 주어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나침반물 내장한 배의 항해 조종 나침반. 두 개의 철제 구로 강자성 물체에 의한 오차를 없애고 있다. 이 나침반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다른 자기장치들과 마찬가지로 나침반 또한 자석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나침반은 주변의 자석 물질들을 예를 들어 자동차 모터, 전기회로 주변에서 사용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의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자동차나 트럭과 같은 이동수단에 의해서 나침반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바다에서는 배의 나침반은 배의 금속들과 전자장치들의 자기교란으로부터 나침반 기수방향과 자기기수방향 사이에 각도차가 생겨나는데 이를 자기편차라고 한다. 배가 흔들리면서 나침반이 회전하는 힘을 받아 방향이 틀어지는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나침반의 편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수포기선 또는 방위기선이라고 불리는 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방위기선이란 나침반 안쪽에 쳐놓은 선으로 배의 이물 방향을 가리킴으로써 나침반의 오차를 수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자석에 의한 효과는 나침반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작은 자석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침반 주변의 강자석 물질에 의한 오차는 두 개의 철로 만든 굴을 나침함 양쪽에 장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비슷한 과정으로 일반 항공항공기의 나침반을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자기 나침반 자차 수정 카드를 나침반이 또는 아래에 장착하는 것이다. 플럭스 게이트라는 전자 나침반은 자동으로 이 조정을 하며 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나침반의 기준틀을 지도에 맞춘다. 도트를 이용하여 실제 방위와 나침반의 방위의 차이를 보정하는 사진. 자기적 나침반은 지리적 북극에서 대략 100마일 정도 떨어진 자북극을 가리킨다. 이 나침반의 사용자는 자북극을 찾아 편차와 자차를 보정하여 북쪽을 결정할 수 있다. 편차는 자극들 사이에서 북극의 실제 지리적 방향과 좌우선의 방향 사이의 각도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대양의 편차값들은 1914년에 계산되어 공식으로 정해졌다. 자차는 나침반이 금속이나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침반의 위치를 잘 조정하거나 나침반 아래 보안 자석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보정될 수가 있다. 항해사들은 이러한 측정법이 자차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 방위를 이용해 나침반의 방위를 측정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후 그들은 배를 그 다음 나침반 눈금에 맞추고 다시 측정하여 결과들을 도식화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지역들을 항해하기 위해 나침반을 사용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보정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항해사 같은 전문인들은 정확한 측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북극과 실제 북극의 차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자기적 편차가 극심한 지역을 제외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상한 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행한 거리와 자기 방위를 정확히 기록하면 그는 여행한 길을 모두 그릴 수 있고 시작점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방위각을 알아내기 위해 프리즘 나침반을 사용하는 모습 지도와 결합된 나침반 항해는 다른 방법을 요구한다. 각도 나침반을 사용하여 목적지로 도달하는 지도 방위나 실제 방위를 얻기 위해 나침반의 가장자리는 목적지와 현재 위치의 연결을 위해 지도에 달려있다. 나침반 다이얼의 밑에 있는 방향기선은 실부 끝과 나란히 하기 위해 나침반 바늘은 완전히 무시하고 경도에 표시된 선과 일직선이 됨으로써 회전한다. 실제 방위나 지도 방위의 결과는 목적지를 향한 방위각으로서 뒤따르는 지표의 각도나 도트선에서 읽혀질 것이다. 만약 자북극 방위나 나침반 방위가 필요하다면 나침반은 지도와 나침반 둘 모두의 조화를 위해 방위를 사용하기 전에 자기 편차의 양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도 위에서 목적지로 두 번째 사진의 큰 산이 선택되었다. 이때 나침반은 지역적 자기 편차를 위해 스케일을 조정하게 둘 것이다. 만약 올바로 보정된다면 나침반은 자기 방위 대신 실제 방위를 제공할 것이다. 현대 손바닥 크기의 각도 나침반은 바닥판에 항상 도트 바늘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항로나 방위각의 진행을 살펴보기 위해 혹은 물체가 진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나침반 읽기 방법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에 도입되었다. 바닥판에 있는 도트 바늘이 목표물을 향해 가리킨 후에 나침반은 캡슐 안에서 나침반 바늘이 도트 바늘 위에 겹쳐지게 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방위는 목표 지점을 향한 자기 방위이다. 또다시 사용자가 실제 방위 혹은 지도 방위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나침반이 자동 제어나 선 보정 기기가 없다면 사용자는 자기 방위를 실제 방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차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자차의 정확한 값은 편차가 주로 지도나 온라인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일지라 하더라도 장소 의존적이고 시간대에 따라 다양하다. 만약 여행자가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침반의 올바른 지시 방위는 지도에서 얻은 실제 방위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나침반을 읽을 때 오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바늘이 편평하게 잘 놓여 있는지를 보기 위해 바늘을 가까이서 보아야 하고 바늘이 자유롭게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바늘이 나침반의 케이스와 부딪히지 않는지 보기 위해 살짝 기울여 보아야 한다. 만약 바늘이 한 방향으로 기울면 바늘이 수평으로 길게 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살짝 기울여 보아라. 나침반 주위에 놔둘 물건으로 피해야 할 것은 자석과 전자기기들이다. 전자기기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은 바늘이 지구의 자기장을 향해 가리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며 손쉽게 망가뜨린다. 지구의 자연적 자성은 0.5 가우스로 상당히 약하고 가전제품들의 자기장은 그를 초과하며 나침반 바늘을 제압한다. 강한 자석이나 자성을 띠는 방해 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가끔 자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이 다른 곳이나 완전 반대를 가리키게 만든다. 나침반을 쓸 때에는 자철석처럼 자성을 띠는 미네랄을 포함한 바위와 같은 철이 풍부한 곳은 피하라. 이는 모든 자성을 띠는 미네랄 함유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표면과 금속 광택을 가진 바위를 말한다. 바위나 지역이 나침반을 방해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지역으로부터 나와 바늘이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 만약 움직인다면 바위나 지역이 나침반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